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해면 한번 받아 볼게요 어느 정도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영병 바다에 얼싸 동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존네 운밤이여 에라중을 밤이로 군나 이렇게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영병 바다에 얼싸 동바람 군나 얼싸 좋네 하존네 운밤이여 에라중을 밤이로 군나 아 처음 하시는 거 맞지요? 아니 근데 저희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보다 더 잘하세요 진짜로 보다 겨울이니까 눈이 온다 눈이 온다 비산 저 산에 얼싸 눈이 온다 얼싸 좋네 하존네 운밤이여 에라중을 밤이로 군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 산 저 산에 얼싸 있는 이곳다 얼싸졌네 가졌네 운반이여 내가 생명한 이로구나 너무 잘하셔요 그럼 그거를 참사부터 바람이 분다 처음부터 고파줄게요 자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영평마다에 얼싸 좋은 바람 분다 얼싸졌네 가졌네 군밤이오 내가 생명한 이로구나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우주강상에 얼싸 저자리 밝다 얼싸졌네 가졌네 군밤이오 에라 생명을 밤이로 군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 산 저 산에 얼싸 있는 이곳다 얼싸졌네 가졌네 군밤이오 에라 생명을 밤이로 군나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여기에 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강제로도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그 다음에 문경세제 문경세제 눈엔 보겠다 구구야 구구구구가 눈물이 온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수리field 아랄라네 자 그러면 요거 진도아리랑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흔뜩 아라리가 났네 문명 세대는 행복의 놈 구구야 구구구가 눈물이 온나 가리라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리랑 음음 아라리가 났네 도다 가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랑 음음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근데 뭐 이거는 배우고 말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다 잘하시니까 더 배우는 거는 된 것 같아요 제가 나오셔서 이렇게 노래하실 분 제가 장부 쳐드릴 거거든요 배우실 분 나와서 노래사랑 하실 분 한번 재꼴의 재꼴 재꼴 사는 구애의 강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점 3배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잘해야 될 텐데요 괜찮아요 편집 박진 촬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부를 칠게요 네 딱 치면 시작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 이주씨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 돋보기를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어떤 거 하실 거야 한방 촬영 한방 촬영 그래 한방 촬영 네 으잇 바람이 뿐다 바람이 빈다 연평 바다에 얼싸 곧바람 운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공밤이여 에라 생을 방이로 걷나 눈이 간다 달도 봤다 우주 감사네 얼싸 저 달 같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고맙이요 에라 생을 방이로 걷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이상 저 산에 얼싸 짓는 유혼나 얼싸 좋네 하 좋네 고맙이요 에라 생을 방이로 걷나 노란라 이게 노래가 좀 힘겨운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노래하실 때 좀 봐라 이렇게 박수를 좀 쳐 주시면 노래하시는 분이 좀 흥겨울 텐데 그냥 많이 경찰만 하셔가지고 조금 다시 한 번 한 번 바람이 풍나 도전이 풍나 동경 가라의 원숭아 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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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팔준 내 공감이요 내이란 생렬감이로 공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소질이 있으세요 부각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대상군 장혁명 광석 광진이 광석이죠 183번제석 대화하는 광진초등학교 6개 졸업생 김혁채입니다 저게 무슨 노래 하실래요? 이거 다른 노래는 그럼 진도아리랑은 진도아리랑은 이거 진도아리랑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딱 치면 들어가세요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안 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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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가 안 돼 네 광진초등학교 제골의 실비래용 흥석규입니다 지금은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에서 여기 오신거에요? 그러면 노래는 어떤걸요? 아 진도아리랑으로 하겠습니다 진도아리랑요? 네 어려운건데 좀 진도아리랑 지금 보고서 불러야지 그렇죠 보고서 부르세요 운경세대는 행복인가 고향으로 나무리로 웃나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바라리가 났네 하리랑 바라리가 났네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야 이었차 어디야 이었차 배놀이를 하잔다 산계만 있던 사라인 외로운 흥분만 감다버린다 오이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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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놀이를 하잔다 오이안차 배놀이를 하잔다 사람 앞에 오이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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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놀이 하잔다 오이안차 오이안차 어이아리야 오이아리야 어이아리야 내구 어리야 발은 살 것 영맘한테 고향된다 홀로 난다 고기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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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song 아들 저서기 고소녀 Chaos 해외 우인도 There is 목이 얇아 된 너희가 난랍니다